뭐 이쁜 놈은 나나 없시다. 우리 사부님 지난번에 새벽 소리 점검을 해야 돼요. 아 맞아요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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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. 점검해야 돼요. 역시. 그때 한 번. 앉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잘하기가 쉽지 않은 소리지요. 그래. 아니 우리 그녀는 안 배웠으니까. 닌 안 배웠으니까 더군다나. 닌 안 배웠으니까 그럼 한 번 조금 학교를 하자. 116번 27번. 116에. 27번이요. 새벽 소리. 117페이지에 27번. 연당이 그 어려우시죠. 그래 당중에 그놈도 하자. 많이 많이 이승께로 많이 많이 배워줄게. 나 обыч에 spears으로 nationalism이 될 거에요. 새벽! такое Assamu exist. 소리! 새벽! 새벽! 서리! 잔파라멘 우울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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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다 자 길로 가 말 물어 보자 저 길로 가 말 물어 보자 포인트를 안줘야될 때 주문 안대고 봐봐 자 그것도 작거네 자 길로 가 그렇게만 해야돼 이상한거 넣지말고 자 길로 가 길로 가 길로 가 길로 가 길로 가 이상한거 넣지말고 길로 가 길로 가 말 물어 보자 날 날 물어 보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한글 이머래 날라 가 가 지 그리 누 가 날 가 가 올리려고 하지 말고 아이오 대구 허허 나 아이오 아이오 대구 허허 나 아이오 아이오 대구 허허 나 아이오 성화가 나 내 해 성화가 나 내 해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실래요? 새벽 소리 시작 새벽 소리 이이이 자ação 잘하네 오 잘하 coup 우공간 고고고고고고고고 가는 저 길어가 말 물어보 들리네 물어 보자 우리 친구들이 날과 같이 흘리느냐 아이고 내고 헌담을 성화가 났네 회장님 혼자 한번 불러 한번 해봐 잘하시고요 너무 이쁘게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뵙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음 주는 우리 우리 다음 주 방학이지 오주라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우리는 해 8월 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이야 왜냐하면 다 쉬니 일주일에 다 쉬시네 그러니까 7월 말하면 8월 초 엮어서 오주를 싹 빼버렸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배워줄까봐 하신다던데 아니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새학기 때 한번 하실래요 새학기 때 회장님 한번 시킬거야 자 그러면 회장님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식 먹읍시다 간식 맛있게 우리 회장님 간식자 간식 맛있는 간식 간식 맛있는 간식 간식 맛있는 간식 고마워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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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